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래 문화도시 완성을 앞당길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순천시가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웃수를 포함한 도내 9개 다른 지자체들은 관리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순천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데는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와 문화산업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사업으로 추억과 창업, 정주환경개선으로 연결시킨다는 순천시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 계획이 통한 겁니다. 특히 순천권 내 세계대학, 문화콘텐츠 연관시설 등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웹톤 산업의 뿌리가 될 지역인재 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로커스, 오노사 등 K-디즈니 앵커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이밖에도 우장군과 제철, 2차전지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사업의 특화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향후 3년 동안 재정지원과 함께 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순천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총 62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50억 원을 이번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지원하게 됩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교육 생태계 조성 전략은 글로컬 미래교육을 통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전남 공교육의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순천만의 특화된 생태와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성장형 교육모델을 제시한 순천시.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순천시의 미래 생태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또 한 번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할 때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오는 2027년 10월 5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순사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가지로 확대하고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적용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특별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선박람회 주행사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와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 주행사장 변경 여론을 검토한 결과 엑스포장의 전시 연출 공간이 부족하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유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조직위는 진모지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여수엑스포항과 계도, 금호도를 오가는 부정기 여객선 운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폭염 속 풍경을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간 운영된 여수 유일의 대장간. 무쇠도 녹이는 섭씨 천도의 불길에 대장간은 한증막입니다. 달궈진 쇠를 손질하는 대장장이가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 냅니다. 오래된 선풍기 한 대가 열기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찾는 단골이 있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나 몸이 허락한 데까지는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먼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삼삼오오 둘러앉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나눠 먹습니다. 지자체가 냉방비를 지원하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의 더위 나기로 이곳만 한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더위 나기는 더 힘겹습니다. 더 와요, 저녁으로. 에어컨도 틀어놓지, 선풍기도 틀어놓지, 잠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무더위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국 1,050여 명으로 전남은 120여 명이 넘습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달하고 있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왕수입니다. 여수 거문항로를 오가는 새로운 여객선 하멜호가 오늘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하멜호는 쾌속 여객선으로 여수와 나로도, 손죽도를 거쳐 거문도까지 하루 두 번 왕복으로 운항합니다. 기존 3시간이 넘게 걸렸던 여수 거문 뱃길은 2시간대로 단축되고, 기존 선박인 웨스트그린호도 하루 한 번 왕복으로 운항해 주민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남 동북권은 체감온도가 35도 가까이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한낮 최고기온이 31도에서 3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미터, 먼바다는 최고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가 선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박람회 특위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남